이재명의 전략가 민주당의 정책통 기여일본 이현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겁게 인사드립니다. 11년 만에 충북도당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의추대보다 경선이 훨씬 더 재밌죠? 볼거리도 있죠? 흥미 있죠? 바로 이런 것이 민주주의이고 경쟁입니다. 바로 이 경쟁을 통해서 우리 충북도당이 새롭게 역동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민주주의의 축제장으로 되도록 절대 네거티브 없는 아름다운 경선 꼭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의 비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폭정과 국정농단 사태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는 다 이미 무너졌고 엊그제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검찰공화국의 시스템마저 무너뜨리는 그런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건희들을 황제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전두환보다 더 악랄하고 박근혜보다 더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정권 끝장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정권교체 우리가 민주당 하는 이유 바로 정권교체 아닙니까? 자 우리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 단 하루라도 정권교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민주당이 국민 속으로 더 확장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저희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그때 우리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모은 총 득표수는 1,470만 표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윤석열을 심판하겠다고 나온 국민들의 총합입니다. 그런데 이 득표를 대선에 대입하면 여전히 정권교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때 1,614만 표를 얻고도 대선에 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70만 표를 총선 때보다 더 많이 얻어야 정권교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저희 민주당이 국민 속으로 더 넓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확장 전략입니다. 먼저 세대로 확장해야 합니다. 2030 세대로 우리의 지지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60, 70 세대로 우리의 지지기반을 넓혀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지금 젊은 연령층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60대 이상에서 지금보다 5%, 10% 이상 저희가 지지를 더 얻지 못하면 정권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은 노인 빈곤 문제, 일자리 문제, 정년 연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의 회법과 대안을 찾아서 그들의 지지지를 얻어야 정권교체 가능합니다. 제가 민주연구원 상금부원장으로 있으면서 2030 세대, 60, 70 세대, 세대의 맞춤형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총선의 경화교로 채택이 됐습니다. 제가 충북 도당위원장이 되면 충북 지역에 맞는, 특히 농촌지역을 끊는 충북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울린 거는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어흡은 지났다. 깜짝 놀랐습니다. 15분 된 줄 알고. 파이팅! 세대 확장과 함께 지역으로도 확장을 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은 바로 충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민주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북은 정권교체의 바로 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부터 추진한 정책이 바로 동진정책입니다. 영남에 계시는 인재들을 공천했고 그들을 발탁했고 여러 가지 예산도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합니다. 저는 다음에 지금 전당대회하고 있는데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동진정책의 출발 거점을 충북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단양, 제천, 충주, 보은, 옥천, 영동으로 이어지는 소백산 축을 베이스 크림포스 하면서 민주당이 지지세를 확장하는 그 성과를 얻어낸다면 바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중북도당이 정권교체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동진정책을 중북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도부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충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천에서 오신 당원분도 계십니다. 저는 최고위원회의를 충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는 충북성 고속화 문제, 수방교역 규제 완화 문제 등 지역위원회에 단독으로 해결해 온 어려운 지역 현안들이 많습니다. 도당의 지원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앙당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충주를 방문해서 지역 현안의 비전을 얘기하고 그것을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집권하게 되면 국제사업으로 추진해서 충주와 제천 이런 도시들이 확 달라질 수 있도록 비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지지세질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식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충북도당이 동진정책을 통해서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음 과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동적인 충북도당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북도당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대체로 그 전통과 문화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리고 과묵한 것이 미덕으로 통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려면 할 말이 필요할 때 제대로 말하고 싸움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런 역동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선봉에 싸우는 충북도당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특검 4국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더해서 이특검 5국조 반드시 충북도당에 앞장서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북도당이 정치적 제 목소리를 내야 지역 현안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남과 충북 인구규모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상규모는 전남이 10조인데 충북은 8조입니다. 그 2조 차이가 우리의 많은 복지와 생활 인프라, 책 인프라, 교통 인프라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정치적 목소리 크게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충북에서도 보다 뜨거운 목소리 내서 지역 현안 해결하고 정치의 중심이 서는 그런 충북도당 만들겠습니다. 다음 제가 제시하는 비전, 먹사니즘 충북도당입니다. 민생문제 제일 먼저 해결하는 그런 도당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검찰을 동원해서 정쟁을 만들어도 우리 민주당만큼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그리고 충북도당이 그 민생 해결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도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중심 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주권 시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당원주권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당원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것이 당원주권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과거와 달리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개인의 시대이고 다양성의 시대이고 직접 참여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와 맞는 그런 정당의 운영 방식과 참여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모두가 정치투쟁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어떤 당원은 우리 젊은 당원은 애원견에 관심이 있고 기우에 관심이 있고 플라시틱 안쓰기에 관심이 있고 이런 생활 속의 관심들을 정당 속으로 참여시켜서 그들이 정당의 외위를 넓히는 그런 새로운 나의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충북도당 위원전을 맡게 되면 그런 생활 속의 정당을 실현하기 위한 나의 민주당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나의 민주당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당 속의 정당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그리고 야구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이 다시 모여서 정당 속의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당 최고위원회 각종위원회 우리 지역위를 보면 또 각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각종위원회 사람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은 참여합니다. 그걸 떠나서 2030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정당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나의 민주당 프로젝트는 제가 도당 위원전이 되면 8개 지역위원회를 돌면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경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지사 시장선거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드라마를 만들어서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공정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부터 기초위원까지 당원이 스스로 선출하는 그런 당원주권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는 AI 충북조당입니다. 뒤에 있는 배경하면 사람이 그린 게 아닙니다. AI가 만든 것입니다. 지금 AI는 우리 현실에 다가와 있습니다. AI의 격체가 있으면 삶의 경쟁력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충북조당 위원장이 되면 우리 당원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충북조당 위원장이 돼서 하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저는 충북에서 태어나고 충북에서 자라고 중앙에서 배워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도당위원장을 운영하려면 중앙에 풍부한 인맥이 있어야 되고 전국적인 판세를 볼 줄 아는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대로 전략을 짤 줄 압니다.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 11개씩은 다 석권할 수 있는 전략과 재능이 있습니다. 저를 충북조당 위원장으로 만들어주시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리고 정권교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북의 당원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원구 국회의원 이광희입니다. 저 이광희는 당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었고 당원 여러분의 응원에 의해 청주 서원구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청선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했습니다. 당원에 의해 혁신 공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선거에서 국정파탄 세력의 후보들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 녹재정권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제2의 첩불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럴 때 충북도당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충북 전역을 알아야 합니다. 충북 당원의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모아내고 시민사회와 연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이광희가 그 역할을 맡기 위해 충북도당에 도전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광희는 당원과 가장 가까운 국회의원입니다. 당원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당원의 뒤에서 회피한 적 없으며 당원의 옆에서 나란히 서서 대화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서원구 곳곳을 찾아다니며 민원정치를 진행했습니다.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격식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원과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삶을 얘기하고 도시의 미래를 얘기하고 충청북도의 미래를 함께 꿈꿨습니다. 저 이광희는 당원에게서 배우고 시민을 통해 성장하는 당원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2년 20살에 청주의 내류와 충북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오늘까지 42년 충청북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학생운동과 청년운동을 거쳐 환경운동과 마을운동에 천착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울린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제 마음에 심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삶 20년의 시작입니다. 2010년 충청북도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길에 만난 시민들이 정치의 스승이셨습니다. 그 배움은 시민이 만드는 청주설계도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길렵 귀퉁이에 피어있는 충북도촌과 우리 집을 오가는 길에 피어있는 꽃들은 도시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배움은 우리 동네 풀꽃 이야기로 책이 되었습니다. 배움으로 연결된 의정활동은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매일 일기를 써왔던 그 일기는 나는 지방의원이다 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정책을 배우고 도시를 배우면 밥값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충북도당위원장이 되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 이광희는 민주당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 충청북도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저만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난극복 역사의 증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시민주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증인이십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웠습니다. 저는 이 세 분 대통령의 후보 시절을 충청북도에서 함께했습니다. 시대정신을 비껴나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2002년 충북의 정치 주류 세력들이 이인재 후보를 선택했을 때 저 이광희는 노무현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벅찼습니다. 2022년 또 충북의 정치 주류 세력이 이낙연 후보를 선택했을 때 저 이광희는 가장 먼저 이재명의 깃발을 들고 이재명과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오늘 이재명과 다시 꿈을 꾸기 위해 충북도당위원장이 되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건설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 기본사회 이재명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단어입니다. 억강부약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도시 빈민 학업단절 고학생이었던 이재명은 약자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동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130년 전 한반도 최초 근대적 시민혁명 동학농민혁명군이 꿈꾸던 세상과 같습니다. 기본사회 기술발전에 따라 극심해지는 인간의 소외현상을 극복할 이재명의 가치와 철학입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이재명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충북의 기본사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2022년 억강부약 대동세상 기본사회의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0.73% 차이로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인연이 지긋지긋한 인연이 지나고 아직도 3년이 남았습니다. 걱정됩니다. 과거로의 태행은 불가능할 거라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대통령과 타락한 정치 세력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목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어떠한 외부적 요인도 아닌 오로지 내부적 요인, 즉 대통령과 직권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입니다. 경제위기입니다. 민생경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IMF 외환위기 때보다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위기입니다. 구한말의 국제정세 인식에 머물러 있는 윤석열 정부는 국정적 대미일방위기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 친일매국위기로 민족적 자존심 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위기입니다. 세종보와 공주보를 다시 닫아 이명박이 파괴한 4대강 자연생태계를 근강에서부터 죽이려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이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 위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최해병 순직, 비가 올 때마다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정부는 없었습니다. 국민은 위기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김건희 무녀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안락함 속에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세금을 안 내게 된 초보자들은 포만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국가권력을 사유한 검찰 독재 세력은 무소불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2022년 대선에서 0.73%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충북에서는 사실 당시에 더 많은 표 차이가 났습니다. 무려 5.49%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진 8대 도지사 선거에서는 어땠습니까? 16점 무려 우리 충청북도 기간의 20년 동안 16%를 패배하는 이 차이를 저에게는 충북 민주당은 승리하는 DNA가 있었습니다. 이용희 의원이 동남 4군을 허룡했고 제천 단양은 아직도 이우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충주 출신 이시종 도지사 등 3선 도지사를 12년 동안 나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변제일, 노영민, 도종환, 임호선, 그리고 우리 이강일, 송재봉, 이현희, 그리고 저 이광일까지 우리는 승리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일이 충북도당의 위원장이 되어 승리의 기억을 되새기고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충북도당의 위원장이 되면 인기가 2년입니다. 마지막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9대 지방위원선거 제가 승리해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이시종과 함께 승리하고 우리 청주시장 승리하고 제천에서 승리하는 그 시자처럼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충북도당을 만들 세 가지 전략은 첫째, 당원중심 충북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둘째, 성장하는 충북도당입니다. 그리고 셋째, 연대하는 충북도당입니다. 새 전략은 승리하는 충북도당의 기반이 되어 이재명과 정권탈환, 9대 지방선거 압승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당원중심 충북도당은 당원주권 강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당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당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적 의제설명과 의견스러운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위원회별로 온라인 소통방을 만들고 지역이 상선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소모임을 지원하며 대화, 토론이 풍성한 충북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당이 청년위원회를 한 번 할 때 4,500명씩 모여서 고함치던 그 시절을 잊었습니까? 여성위원회가 지역위원회로 다니면서 적어도 50에서 70명씩, 100명씩 모여서 지역별 위원회 역할을 하는 그 때를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당 개편대회 때마다 모두 쫓아가서 인삿말을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라내야 되는 이런 뿍적뿍적했었던 민주당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충북도당 제가 만들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입니다. 150만 명이 당비를 내는 그런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 원내대표조차도 당원들이 20% 참여를 하도록 만든 당원주권의 시대입니다. 저는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당원들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위원장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지원위원장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것 당원들이 투표하게 만들고 당원들이 승리의 주역이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당원주권 중심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충북도당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의원과 정치지방생은 정책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원이 죄졌습니까? 지방의원 기초의원은 10만 원씩 도의원은 20만 원씩 당비됩니다. 그런데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 봤거나 의정지원 한번 받아 본 적 있습니까? 뭔 일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서고 줄 세워지는 게 지방의원 아닙니까? 이래서 성장이 가능합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방의원 하려고 합니까? 전부 서울로 올라가서 공천 한번 받아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기초의원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 당원 우리 지역 여기 계신 몇몇 외에 본 적 있습니까? 서울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허파에 바람 든 것 같은 그런 청년들 저는 그 청년들이 기초의원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마치 미국의 클린턴처럼 오바마처럼 기초의원부터 대통령이 되는 꿈 제가 한번 충북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구현해 보겠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지원 제가 강화시켜 보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조직과 역량을 강화해 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당원은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강정책을 공부하며 갖게 된 자부심으로 민주당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위원회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변재료 의원은 도당위원장을 하시면서 약 10여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그걸 지역위원회별로 시군 단위로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대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역대 대통령 후보자 중에 우리는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윤석열에게 패배했습니다. 민주당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에게 불리할 것을 알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정한 이유도 연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만의 힘이 아니라 민주진보 대연합을 이루어야만 정권탈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북의 모든 부문 세력과 연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인권적 가치 그리고 약자 보호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큰 울타리 안에서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광희는 청북도당이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청북도당이 이기는 민주당 저 이광희가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